이번 시간은 페이지 31페이지의 기초구조 파트의 기초를 보도록 합니다 이 기초구조 파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있는데 부분이 기초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기초에서 갈란에 들어갈 기초의 명칭으로 해서 23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ㄱ의 기초였죠 기둥이나 벽체의 민멸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우주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직접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기초인데 그러면 직접 굳은 집안의 기초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기초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기초반 형식의 분류들이죠 그리고 연속기초 그리고 온통기초를 직접 기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굳은 지역을 직접 하면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언에 보시면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의식으로 축조해서 우리가 상부우주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이것을 우리가 온통기초라고 칭하죠 온통기초 그래서 이제 온통기초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기역의 직접 기초나 직접 기초하고 디것의 벽돈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집안에 전달하는 이 연속기초 그러면 기역하고 디것은 건축구조기준 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니언 온통기초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반 이론상 응급을 했어요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통기초에 대해서는 저것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페이지 32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의 4번 지문에 거기에 4번 해설에서 나오죠 2번에 보면 그래서 온통기초 3가지의 경우나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 전체를 두 끈 하나의 기초판으로 설치하는 게 조용시 이렇게 부든지 아니면 2번이죠 2번이 바로 건축구조기준의 온통기초의 정의예요 상부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연약지원의 기초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것을 온통기초를 잘 정리를 우리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2번에 벽도는 일령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모양으로 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연속기초죠 2번은 연속기초에 대해서 다룬 거죠 연속기초를 우리가 줄기초라고도 했습니다 줄기초 그래서 벽도는 일련의 기둥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정면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온통기초의 건축구조기준의 용어를 좀 정확히 알아두자 그래서 상부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온통기초가 된다는 점 정확히 공부학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3번 문제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대가 나오죠 먼저 1번에 기초는 기초판 지정동으로 구성되죠 지중보도 있을 거고 등으로 해놨죠 그리고 2번에 기초판은 기둥이나 벽지의 자유는 하중을 집안에 전달 기초가 펼쳐지는 부분이 기초판이죠 사람은 발바닥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정이에요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잡석 지정이나 말뚝 지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정 개념에 속합니다 그리고 말뚝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다 해서 되죠 자 이거죠 말뚝기초는 말뚝기초예요 말뚝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직접 기초에는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에 해당되는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가 직접 기초의 종류가 되는 것이고 말뚝기초는 아닙니다 말뚝지정을 해야지 말뚝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하고 마찰말뚝으로 분류가 돼요 말뚝의 선단 부분이 굳은 집안에 지지되어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해 주는 게 지지말뚝이고 마찰말뚝은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게 마찰말뚝이죠 보통 연약지반 같은 연약층이 깊을 때 쓰는 게 마찰말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정형식에 의한 분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가 바로 기초반을 직접 굳은 집안이나 격리한 지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도 되지만 현재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기초반을 확대해서 상부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도 직접 기초라 보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해 놓으세요 직접 기초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가 직접 기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그래서 1번에 직접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해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에서 옳은 집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말뚝기초는 지지말뚝이나 마찰말뚝으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에서 맞죠 그런데 연속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띠모양, 응력을 띠모양으로 해서 집안에 지지력이나 전달하는 기초였죠 그런데 3번은 틀죠 건물 전체 하중을 두 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집안이라는 이것은 온통기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복합기초 나옵니다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 그 다음에 독립기초는 독립된 기둥한 게 얘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독립된 기둥으로부터 충력을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의 기둥에 하나의 기초판 이렇게 문장을 써도 옳은 지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로 나누시고 지정 형식에 따라서 직접기초, 말뚝기초, 표기초, 자만기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분류되지 않은 것은 바로 직접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져옵니다 1번 조족주 건물에 적합한 기초는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가 되겠죠 연속기초, 그래서 줄기초라고 해도 되고 연속기초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연속기초는 기둥이 서로 근접했을 때 독립기초를 각각 만들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기초형이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형이 이거는 연속기초가 아닌 복합기초죠 복합기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지분도 했고 3번에 기초는 상부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부동침화를 방지해서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온통기초는 집안이 연약한 도심지에 우리가 적당하다고 해서 맞죠 그 다음에 5번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해주면 건물의 부동침화 방지 효과죠 그러면 지중보로 연결을 해주면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므로서 우리가 부동침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7번 7번 문제는 개별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혹시나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아마 쓸 수 있는 지문을 서술해놨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 가지고 한 번 언급이 됐었죠 다른 지문에 한 번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구조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능만 좋다고 해서 경제성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기초는 상부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해줘야 되죠 그리고 대지의 상황이나 지반 조건에 적합해 유해한 침해가 우리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 형식성능이 부지 주변에 미치는 양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기준이나 이런 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주변 대지 이런 거 도로 신경 안 쓰고 굴착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니면 인도 블록들이 어떻게 막 들어가고 울퉁불퉁하고 난리죠 주변에 고려를 안 해준 거죠 그리고 4번에 장내 인접 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나 시공에 대한 유행까지 함께 고려를 좀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구조물에서 명심하세요 동일 구조물은 우리가 이걸 명심하라 했겠죠 동일 건축물이든 구조물이 나왔을 때는 기억하실 것이 이종 형식 기초해서는 안 돼요 이종 형식 기초하지 말자 그리고 이질 지정도 안 된다 종류가 다른 지정하지 말자 그리고 말뚝 혼용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측면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치마 우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 기초를 설계할 때 지갑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주로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각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둥의 원래 용어상은 이거죠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주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에요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줘야지 우리가 지갑력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힘 모멘트나 이런 게 안 생기거든요 편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각을 고정 상태 해주는 방법은 지중보를 설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판을 크게 할 때는 이거죠 보통 집안의 내력이 작게 되면 상부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 기초판을 크게 한다는 것은 집안의 지내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내력이 적으면 기초판의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집안의 지내력과 응력과 관련돼서 기초판을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판을 두껍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전단 파괴 방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밑에서 힘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단 여기에서 여기가 전단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단에 대한 보강으로 기초판의 두께는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기초판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은 전단에 대한 보강의 전단 파괴를 방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중부를 크게 해서 기초부의 기둥의 주각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지갑력만 받게 해서 부동치만의 방작용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 기둥 단면이 크다는 것은 상부의 하중이 크다는 거죠 상부의 하중이 크면 단면을 크게 해야 되겠고 기초판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초판의 철근 배근량을 늘리는 것은 저것 때문에 힘 모멘트에 저항하게 해서 기초판의 배근량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시험 낼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3번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문을 다 설명해드렸죠 조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36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 기초 설계 시 고려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려지는 거죠 어떨 때는 독립기초로 하고 어떨 때는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지중부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성을 높여서 주각을 고정상태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지하층은 가급적 건물 일부만 설치해서 부동치마를 최소한다고 해서 되죠 자 일부만 설치한다는 것은 이종형식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종형식 기초하면 안 되죠 이종형식 기초를 한다는 일부만 설치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최소한은 방향이죠 그래서 전체를 같이 설치해서 이종형식 기초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기초판은 그 지방의 동결선 또는 동결선심도 이하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5번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은 한 건물에 혼용하면 부동치의 위험성이 증가돼요 그래서 한 건물 동일 건물이나 또는 동일 구조물에서는 이종형식 기초하지 말아라 말뚝 혼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질지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가 23회 때 나왔던 거죠 흑마귀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의 히빙현상이 아니죠 히빙현상 디것에 나오네요 연약점송토 집안 점토라고 해도 되고 점송토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점토 점송토 했을 때 점송토를 썼네요 집안의 땅파기 외척흙의 중량이 있어서 땅파기 점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히빙현상이에요 그런데 기역의 사질리반이 급속하중 여기서 급속하중은 지진이나 진동 같은 게 되겠죠 하중에서 전단지형이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이것은 기역 개념은 히빙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액상화 현상이에요 액상화 현상 이걸 유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유동화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 리언의 파이핑이 부실한 흙막이 이염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파이핑 현상이죠 그래서 이염새, 틈새로 이거는 부실시공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부실시공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우리가 해주면 방지대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의 볼링이 아닌 히빙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옳은 것은 리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은 틀렸죠 디귿 개념은 이게 볼링이 아니고 히빙현상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리언만 옳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흑박이 공법으로 거리가 먼 것에 놨죠 오픈컵 공법은 흑마귀 없이 흑의 휴식각 또는 안식각을 이용해서 경사면을 유지하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컵 공법이죠 흑마귀를 하면 흑마귀 오픈컵 공법이고 그런데 3번의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건 흑파귀 또는 기초파귀라고 하죠 흑파귀 또는 기초파귀 공법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방계량 공법이었습니다 샌드 드레인은 그래서 11번에 2, 3번은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지반, 점송토지반에 점송토지반에 모래 말뚝을 만들어서 보통 흑을 재활을 해서 물을 빼주면서 물 빼기 하면서 흑을 안 밀시키는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으로서 지방계량 공법에 속했습니다 얘는 땅 파는 공법이 아니라 지방계량 공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됐고 아일랜드하고 트렌치 공법은 도심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터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파자 그러면 중앙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 기초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버팀대를 대면서 주변 흑마귀에서 주변부 흑파귀에서 기초 설치하는 것은 아일랜드 아일랜드 중앙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렌치크 공법은 주변부죠 주변부를 먼저 하고 중앙부를 나중에 하는 것이 트렌치크 공법 역순위였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파는 땅 파는 공법하고 지방계량 공법하고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의 해설이 지방계량 공법을 해놨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12번에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에 1층 슬래버 시공에서 지하 터파기와 동시에 지상천공 실시하는 공법은 바로 탑다운 공법이죠 12번은 탑다운 공법을 우리가 다르게 역구축공법 또는 역타공법이라고 돼요 역구축공법 또는 역타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건 도심지 연약지반에 쓰는데 너무 대규모 공사라서 버팀대 공사도 쓸 수 없고 어스 앵카 이런 공법도 못 써요 그럴 때 이 탑다운 공법을 써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중앙부 부분의 부분을 먼저 터파기하고 기초를 축조한 후에 이를 반력으로 버팀대 설치해서 주변을 굳혀요 이거는 아일랜드 공법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하는 게 주변부를 먼저 하는 게 트렌치크 공법이었습니다 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 지중해 연속된 철근 콩그리 벽을 형성하는 현장 탓을 말뚝 공법으로 터파기 공사의 흑마기 벽으로 사용한과 동시에 자 이제 구조체 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이 슬러리 월 공법이죠 4번 그래서 이제 이 슬러리 월 공법은 슬러리 월 공법 이걸 지하 연속벽이라고도 하죠 지하 연속벽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흑마기가 별도로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벽이 흑마기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지하 구조체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슬러리 월 공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자 보실 때 15번 문제 자 기초 및 지하청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기억에 RCD 공법 기억에 RCD 자 RCD는 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에서 자 이거는 말뚝 공법이죠 대구경 말뚝 공법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데 대구경 최대 구경은 6m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깊은 심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최대 200m 정도까지 앞두 길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RCD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되겠죠 그리고 니은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자극 공간을 필요하면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는 공법이다 얘는 도심지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공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외부의 딱치가 그 다음에 밑으로 파고 내려가 위로 올라가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넓은 자극 공간을 필요한 것은 오픈컵 공법이에요 오픈컵 그래서 흙의 휴식각을 이용해서 경사면을 절개하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오픈컵 공법이 자극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도심지에 부적합한 것이 오픈컵 공법이에요 그래서 니은 개념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그 오픈컵이죠 흙마귀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 또는 휴식각을 고려해서 기초 파괴하는 공법이 오픈컵이에요 그럼 이거는 디것은 옳은 지문이죠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오픈컵은 오픈컵 공법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죠 대지의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으로서 있을 때 쓰는 공법으로서 이게 도심지에 부적합해요 도심지에 부적합한 공법이 오픈컵 공법이에요 자 그리고 리얼의 샌드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안밀에서 물을 제거하는 지반 개량 공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얼은 맞고요 샌드드레인 샌드드레인은 모래 기둥을 만든다겠죠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나빠요 투수 계수가 안 좋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안되죠 그래서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주변에 물을 섬에 둬 있죠 모래 기둥을 그러면 보통 지하를 하기 때문에 눌러지니까 물이 모색한 현상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이 샌드드드레인이죠 샌드드레인이죠 그래서 리얼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은 2번이 되겠죠 리언이 옳지 않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뭐 이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RCD 공법 탑다운 공법이나 했죠 샌드드레인 공법, 오픈 공법 이 공법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그래서 먼저 1번에 독립기초에서 배관하는 주철근은 부철근 모델 위쪽에 설치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철근과 부철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주철근, 부철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뭐 다음과 같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판이 있을 때 그리고 기초판을 하나는 단면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면에서 이거는 단면 그러면 주철근이 이렇게 갑니다 주철근이 밑에 먼저 이렇게 긴 방향으로 주철근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렇게 갑니다 주철근이 배치가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단면을 이렇게 절단한 거예요 이렇게 절단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철근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부철근 개념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부철근이 여기에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붉은 색으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철근, 배륙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노란색 철근이 이게 주철근이에요 주철근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붉은 색 철근이 이게 부철근이에요 부철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르니까 이제 부철근이 절단되겠죠 그러면 주철근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부철근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철근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에가 부철근이에요 부철근이고 자 이 노란색 철근이 주철근 주철근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하면 돼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기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다음 시간에 40, 다음에는 40페이지 집안조사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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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